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마어마한 그거 데리고 왔는데요. 문제는 이거야 제가 슬쩍 봤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당연히 무편집이구요. 경고를 드리자면 어제 올렸던 공기업 남자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 400배 정도. 그러니까 나 설명 안할거야. 이해를 하는건 각자 도생을 하자 이겁니다. 솔직히 뭐 이정도 왔으면 여러분들 시공창 레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알아서 이해를 해라 이거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이혼녀 친구가 혼자 사는 친구가 우리 아들을 대신 안 키워줍니다. 나 지금 눈물 나고 손이 벌벌 떨리는데 남편은 오히려 내 욕을 해요. 원제 카풀 절대 안하는 친구. 결실친구와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시기에 결혼했지만 각자 상황에 비슷하게 한 대충 5살에서 7살 아이들을 키우는 친구들끼리 자주 모입니다. 올해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이 모두 같은 시기였기에 다같이는 아니어도 두 집 세 집 모여가지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요. 같은 지역이고 차량으로 멀어봐야 20분 내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같이 놀러를 갈 경우 인원수에 맞춰서 누군가 집에 차량을 끌고 가 주차를 하고 그러면 그 친구 차로 이동해가지고 다같이 목적지로 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한 집만 거절을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이 친구를 A라고 한다면 A차에 카풀을 하는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본인 집에 와서 본인 차를 타는 경우나 다른 친구가 본인 집에서 본인은 픽업하는 경우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A가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사람 차 탑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친구 집에 주차를 하고 다시 돌아와 본인 차를 타고 본인 집에 가면 왔다갔다 하면 왕복 최소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길에서 낭비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A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차를 안 타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길에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솔직하게 한 차로 이동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가는 길에 이야기도 하니까 재미있고 좋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야 그러면 니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픽업해주고 놀대가 나를 먼저 내려주면 된다 이겁니다. 뭐 제가 이 친구를 픽업하고 먼저 내려주는 게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에요. 벌써 10년도 넘은 친구고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하는데 꼭 근교로 놀러갈 때마다 이러니까 나 이거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편한 거야. A차에 자주 타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같은 동네 살아요. A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절대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주는 일도 없어요. 날이 이렇게나 더운데 그 정도는 친구로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 정도도 못 걸어다니면 유치원은 어떻게 다니냐 이럽니다. A차 자주 타는 친구가 동네 유치원 다녀서 차량 이용 안 하고 자가 등 하원하고 있긴 해요. 여기까지가 본문 팩트입니다. 글 긴 거 싫어하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 기분 나쁘지만 뭐 이 정도로 넘길 수 있지요. 그냥 그런 친구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좀 화가 나서 글을 쓰는 건데 이 친구랑 지난 주말 두 집끼리 같이 놀러를 갔어요. 차량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고 오픈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기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친구녀는 하루 일과가 되게 빨라요. 이 친구 보통 5시, 6시 되면 일어나고 친구 아이도 7시면 일어나요. 한 번씩 친구 아이가 8시, 9시에 일어나면 아프거나 많이 피곤한 거라며 집에서 쉬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죠. 집에서 8시 30분에는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친구한테 야 아침에 모닝콜 좀 해줘 이러면서 이야기했고 친구도 오케이를 하며 7시에 전화를 줘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늦게 일어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아이가 일어나면 일어나죠. 다만 그게 8시, 9시가 평균 기상이라 일찍 놀러가기 때문에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이야기를 한 거래요. 깨워달라고. 저는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아이도 8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이래저래 준비하니 9시가 됐더라고요. 친구는 8시에 이미 출발해가지고 곧 도착한다 이러고요. 덕분에 일찍 순번 잡아서 신나게 놀고 마무리로 놀이터에까지 신나게 놀고 하니까 5시가 됐어요. 친구에게 같이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가자 했더니 아침부터 물놀이하고 그래서 애도 본인도 힘들다며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각자 집에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요. 원래는 좀 얌전한 아이거든요. 그리고 친구 아이는 엄청 활발하죠. 신나게 같이 놀고 나니까 많이 놀고 그러다보니까 힘들고 피곤한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1시간 반이 지옥이더라고요. 운전석을 발로 차고 막 목마르다 해서 물병을 줬더니 카스티아에 다 흘려버리고 또 과자도 집어 던져버리고 아침부터 기분 좋게 놀다가 집에 오는 길이 완전 그지 같은 거야 애가. 기분이. 솔직하게 두 집이고 네 명이니까 한 차로 가면 한 명만 운전하고 한 명은 아이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이동하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저도 이거 처음 겪는 일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짐 들어준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서 있었는데 남편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보고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남편이 짐 정리해주고 아이 씻기고 저녁 먹이고 아이는 8시에 잠들고 그런 뒤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 마누라가 힘들어하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지 얘가 아니 이 남자가 그 친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저보다 저희 남편을 더 오래 알긴 해요. 같은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남편 말은 이거야. 애인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케어하니까 집에 가서 아이 씻기고 먹이고 정리하고 본인까지 씻고 하려면 너보다 힘들 수 있어. 지금도 너 힘들까봐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 어? 너무 속상해하지마. 이러는데 이 남자 도대체 누구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애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도착했냐 이건데 오는 길에 아이가 이랬다 너무 힘들었다 이랬더니 어 그래 고생 많았네. 나 그런 모습 못 봤는데 애가 많이 피곤했나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 이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 가지고 손절을 하거나 그러기엔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또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기긴 할 건데 그럴 건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나요? 용서가 되냐고.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내고 아무리 곱씹어봐도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지 같아.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결국 지새끼를 케어하기 운전을 대신 해줬어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서운하다고 징징거리고 쳐 울고 자빠진 거네? 애 케어가 안 되고 눈물이 날 정도면 쳐 나다니지 말든가 왜 애만 사람한테 날지야? 이러니까 니 남편도 욕을 하지. 댓글 아니 애 하나 케어 못하는데 1시간 반 거리를 왜 쳐 놀러 가셨어요? 엄마가 사람이 아니네. 애는 애가 아니고 딱 그냥 애인데 어린 애가 엄마가 된 거네. 2번 그러니까요. 끌 끌 끌 아니 누가 보면 지 혼자 애 둘 다 봐준 줄 알겠네. 얼마나 그지 같았으면 봐봐. 남편도 지 편을 안 들어줄까? 2번 아니 야 이게 뭐여? 그러니까 카풀을 안 해줘가지고 울었다는 건가? 아니면 지 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울었다는 건가? 뭔가 아니 왜 우는 거야? 그리고 친구 원망을 왜 하는 건지 이거 설명 가능한 분 있습니까? 댓글 본인 애 버그운 걸 왜 친구 때문이라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내가 난독적인 줄 알았어요. 2번 글 가독성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나는 읽다가 말았다. 나도 이런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3번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얌전한 애가 피곤하다고 차에서 발길질하고 투정을 부려요? 이게 말이 돼? 4번 아니 자기 아이가 난리치는 거 이걸 가지고 왜 친구 탓을 합니까? 나도 애 둘 키우는 안마인데 쓰니 마인데 전혀 공감이 안 돼요. 5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쓰니 본인도 알고 있죠? 아니면 정말 몰라서 글을 쓰는 건가? 내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걸 왜 친구 탓을 하냐고 6번 정신나간 여자고만? 아이고 이런 여자도 결혼하고 애 낳고 정상인인 척 살아가고 있네. 뭔 친구 탓을 하는 거야? 친구가 남편이냐? 7번 미친 웃기고 자빠졌네. 야 손발이 줄줄 흐르고 눈물이 덜덜 떨리냐? 8번 이거 생각회로가 어딘가 좀 망가진 거 아닌가?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9번 아니 친구 덕분에 자리 잘 잡고 잘 놀았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이는 얌전하고 친구 아이는 활발한데 차 타고 가는 중에 난리를 피웠다고? 아니 이건 도대체 뭔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뭐야 이게? 10번 아니 근데 왜 우는 거요? 미친 건가? 11번 네 마들이 집에 가는 길에 운전석을 발로 차고 물을 카시트에 다 흘리고 찡찡거렸다 이건데 이게 왜 친구가 카풀을 안 해준 탓이 되는 건지 나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네 마들이 별나서 그런 거고 님이 네 아이 감당 안 돼서 그래서 짜증이 난 건데 이걸 가지고 친구가 카풀을 해줬으면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네? 이 새끼 뭐 대신 키워달라 이거냐? 아니지 운전기사 해달라 이거네 여하튼 이런 심술은 네 남편한테나 부리세요? 남편만 따라갔어도 남편이 데리러 왔었어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니 왜 친구 탓을 하는 거야 친구도 자기 아이 케어하고 피곤할 텐데 너 혼자만 육아가 피곤한 줄 아세요? 카풀 맡겨놨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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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